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신원식 전 육군중장은 현재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분입니다. 그는 경남 통영 출신으로 미래한국당의 한선교 당시 당대표의 초강력 추천으로 비례대표 목록에 상의를 차지한 인물입니다. 아주 운이 좋게 건 배지를 단 여러 인물 가운데 한 분입니다. 또한 그는 이제껏 사전투표 동료 그리고 4.15 총선 문제없음을 문건으로 가장 강력하게 주장한 국민의힘 국회의원입니다. 그동안 이런 문제를 덮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여러 국회의원들이 있지만 그들은 대부분 그냥 논평 정도로 거쳤지만 문건을 작성해서 아예 4.15 총선은 전혀 문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전투표를 반드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온 거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신원식 전 육군중장 출신의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입니다. 2021년도 4.7 보궐선거를 앞둔 3월 28일 신원식 의원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장문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이 저는 3구 대선을 앞둔 현지쯤에서 그의 입장이 상당히 궁금합니다. 1년 정도가 흘렀기 때문에 과연 지금도 국민의힘의 신원식 씨가 사전투표 동의에 대해서 동의하는지 그리고 4.15 총선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 동의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일 그가 두 가지를 모두 다 굳게 믿는다면 다시 한 번 3구 대선을 앞두고 성명서를 내야 될 그런 시점이 아니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을 한 번 더 공유하면서 신원식 씨의 입장 발표를 기대합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목은 4.7 보궐선거 사전투표 거부 아닌 적극 참여가 필승과 압승의 지름길이다. 사전투표 참여가 대의명분과 선거전략에도 맞는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는 지난해 총선 때의 트라우마를 벗어던지고 사전투표에 적극 참여하고 주변에도 권장해서 이겨놓고 싸우는 축제로 만듭시다. 상식적으로도 국민들의 정권 심판 욕구가 높은 상황에서 하루만 투표하는 것보다도 3일간 투표하는 것이 야권 승리 확률을 높이는 것이 아닐까요. 결국 2030 등 젊은 층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분노가 폭발 직전인 상황에서 투표 당일 이외에 2일간의 투표 기회를 더 주는 사전투표에 참가하지 말라고 말리는 것은 전략적으로 큰 오류이고 또 우리 국민의힘의 후보 승리 가능성만 낮추는 자예 행위일 뿐입니다. 사전투표에 투표 및 개표 부정이 개입되어 승리를 도둑맞을 거라는 근거 없는 트라우마라고부터 이젠 벗어나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해의 악순환을 이번에 꺼내야 됩니다. 우선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 미세한 관리 부실은 몰라도 당낙에 영향을 줄 만큼 조직적인 투표 및 개표 부정의 증거가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작년 총선 때는 보수청 일각의 사전투표 불참 운동으로 우리 지지자들은 사전투표를 외면한 반면에 당시엔 문재인 정부 광팬이 대부분이었던 2030과 40대를 중심으로 민주당 지지청이 대거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는 팩터는 누구도 부인 못할 것입니다. 결국 투표 및 개표 부정보다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난해 총선에서 여당과 야당 사이에 사전투표 득표율과 본투표 득표율이 극명하게 엇갈렸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4.7 보궐선거 사전투표에는 투표 및 개표 부정으로 승리를 도둑맞을 것이라는 트라우마를 벗어던지고 안심하고 적극 참여해서 전체적인 투표율을 높이는 것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정치의 대의명분 선거 승리를 위한 필성의 전략과 신리에 맞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서도 지난해 21대 국회의원 총선의 경우 투표 과정에서 미시한 관리 부실은 몰라도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조직적인 투표 부정에 증거가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이런 내용을 굳이 이렇게 성명서를 발표할 필요가 있는가 아마 이 문건은 앞으로 신본칙 씨가 더 많은 출세를 구하는 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 겁니다. 글이라는 것은 이렇게 남기고 나면 거의 누군가 소유하고 있고 누군가 소유하고 있으면 결정적인 순간보다 마다 그 글이 공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식 국회의원의 어처구니없는 주장에 대해서 국토본 상임 대표인 민경욱 전 의원은 조목조목 문제점을 신랄하게 지적하고 남으랍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의힘 신은식 의원이 사전투표에 부정이 개입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는 주장을 근거 없는 트라우마 자해의 악순환 같은 몰상식한 용으로 폄하했습니다. 사회로 부정선거 의혹을 구명하기 위해서 불철주의와 노력해온 국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신은식 의원은 국민들이 4.15 총선에 대해 제기한 선거 부정 의혹을 투표 및 개표 과정에서의 미시한 관리부실 뿐이고 당락에 영향을 줄 만큼 조직적인 투표 및 개표의 부정정거가 발견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고 단정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은식 의원이 4.15 총선 이후에 드러난 부정선거를 합리적으로 의심하게 하는 실상을 전혀 파악하지 못한 채 사실을 오도하는 것이 불가합니다. 4.15 총선과 관련하여 진행되는 126곳의 선거 무효소송 가운데 그 어떤 곳에서도 선거가 적법하고 공정하게 치루어졌다는 판결이 내려진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만약에 신은식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미시한 관리부실이 불과했다면 왜 한국의 대법원이 1년이 다 되도록 선거 무효소송의 재판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전투표함에 특수봉인지 스티크가 훼손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표 절차를 강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개표 이후에 투표지를 보관하는 3립방 종이박스가 뜯어져 있는 것이 발견됐는데 이것을 미시한 관리부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한 번도 또 접은 흔적이 없는 빳빳한 신권 다발 같은 투표지 더미를 두고 보건력이 뛰어난 형상격종이라고 강변하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주장에 과연 얼마나 동조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식 의원이 위와 같은 증거를 비롯해서 4.15 부정선거를 뒷받침하는 무수한 증거들을 한 번이라도 찬찬히 제대로 살펴본 적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당일 투표 원칙과 완전한 수계표 원칙을 회복할 때만이 4월 15일 4월 7일 재보궐선거와 내년 3구 대선을 비롯한 앞으로의 공직선거에서 공정성과 무결성 투명성과 정직성 또한 회복될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넘게 부정선거 진상규명을 위해 거리에서 절규하던 시민들의 피메친 외침에도 귀를 닫고 침묵하던 자들은 산통이나 깨지 말고 그 가벼운 입을 담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국투본의 아주 잘 쓴 경문은 도태우 변호사가 국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작성을 했습니다. 얘는 아주 성명서를 잘 쓰고 이번에 대구시 남구에 출마를 했으니까 여러분께서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 도태우 변호사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신원식 씨는 저와 동양 출신입니다. 경남 통영 출신이고 연배가 비슷하고 또 저 자신이 미래한국당의 공천관리위원장으로서 활동할 때 물론 그 결과가 나중에 다 뒤집혔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성교 당대표의 강국한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전에 조선일보의 좋은 칼럼들을 이렇게 실었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 있게 보고 우호적인 그런 시각을 갖고 그가 무난하게 국회의원에 입성하는 데 도움을 준 그런 경우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그가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그야말로 몰상식한 그런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그의 일생에서 큰 저가 볼 때는 오점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번 방송이 시간이 좀 지났지만 역사적 기록을 남겨둬야겠다는 그런 소명감 때문에 신원식이 이번에 답을 해야 될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제목을 붙여서 국토본의 반방문과 신원식 씨가 사전투표 소위 동료와 4.15 총선에 문제없었다는 주장을 여러분들에게 한 번 더 소개했습니다. 이 방송을 접하게 되면 신원식 의원은 3구 대선을 앞두고 자신의 입장을 한 번 더 명확히 밝히시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의 공병호 tv